엘라즈발덴은 아크로바틴 무대를 오늘 꾸밀 예정이잖아요.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. 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무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. 엘라즈발덴 선수는 실제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남자 심블르 선수고요. 주니어때부터 같이 시합을 나갔던 절친한 친구입니다. 그렇군요. 지난 시즌에 캐나다 내셔널에서 4위를 했으니까 아주 잘 탈 수 없죠. 워낙에 표현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라서 아이스쇼에서 아주 돋보이는 선수입니다. 백플립을 경기에서도 볼 수 없는 경기에서 볼 수 없는 게 백플립뿐만 아니라 찢어진 청바지 일벽 찢청을 입고 무대를 꾸밀 수 있는 것 같아요. 앞서도 경기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백플립을 경기에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. 섬사ãy feminine 이것을 Nummer 5절에 대단해 도hos선ks 섬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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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사도 섬사인 얼음판에 막 끌고 들어갈 것만 같은 속도를 엘라즈 바이베 찾아주신 관객들에게 입맞춤을 건네면서 무대를 만들고 저런 장면들은 경기에서 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마치 슈레아 모날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